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대표 강사 엄영대 선생님입니다. 우리 고2학생들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수능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할지 대부분 결정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 봐요. 지금 9월 달이니까. 그래도 아직 결정 안 한 친구들, 우리 지구학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시험은 아직은 범위가 좀 적죠. 천체 파트가 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출제가 되는 범위에서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자, 그럼 어떤 문제를 나누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마그마의 종류물을 보는 문제야. 근데 가는 마그마의 종류를 온도에 따라서 구분한 거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지. SI2의 비율이 낮아서 어두운 색을 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가장 낮은 마그마가 SI2 비율이 높은 마그마예요. 유문암질 마그마. 그리고 가운데 여기 안산람질 마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는 마그마의 생성 장소가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가 섭입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 중에서. 그래서 해양판이 지구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은 여기서는 해양판이 포함하고 있는 물이 방출이 되면서 이 방출된 물이 용용점을 감소시켜요. 주변의 암석들에. 그래서 여기에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현무암질 마그마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화강암으로 된 대륙판 혹은 대륙지각 합을을 녹여. 그러면 여기는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하고 유문암질 마그마는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정작 여기 분출될 때는 현무암질하고 유문암질이 섞여가지고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여기 섭입형 경계 있잖아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C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유문암질 마그마 A와 같은 게 만들어지고 분출할 때는 주로 B와 같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제가 기억번. 현무암질 마그마는 C죠. 그리고 나의 기억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아니야.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분출하는 건 안산암질이 되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는 이 섭입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니은도 잘못됐고 SI2 함량은 유문암질이 현무암질보다 높지. 근데 Y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높은 값을 가지는 물리량이어야 되니까 SI2 함량은 Y에 적합한 물리량 맞겠죠. 그럼 맞는 건 티비는 하나밖에 없겠네. 자 그럼 2번 가자. 자 가는 상부 멘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판구조로 설명하는 거지.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의 운동이 일어나고 판의 운동에 의해서 판과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이나 지진 것 같은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이론이야. 현재 우리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지각변동을 판구조로는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긴 한데 이 판구조로는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움직이는 판보다 더 깊은 곳에 열정 같은 데서 일어나는 화산활동 지진의 화산활동 같은 것들은 설명을 못하죠. 자 뭐가 좀 떠올랐네요. 자 근데 나는 상부 멘틀에서만 일어나는 멘틀 대류 가지고 판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표면에서 멘틀과 외계 경계면인 2900km까지 훨씬 더 큰 규모의 플룸이 상승하강하면서 뭔가 지각변동을 일으킨다고 하는 플룸 구조론이야.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의 판구조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깊은 규모까지의 연직운동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멘틀과 외계 경계에서 가열되어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있지. 그 뜨거운 플룸이 마그마를 생성해서 이 플룸에서 플룸, 그러니까 여기에 고정된 마그마의 저장소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하와이 열도와 같은 열정에서의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에서의 화산활동은 요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요건 열정에서의 화산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자 그럼 포기 가자. ㄱ번 가는 열정에서 생성 원인 설명이 어려운 거 맞지. 나는 멘틀과 외계 경계에서 지각으로 오는 물질 플룸 상승류잖아. 플룸을 얘기하는 거야.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아. 가하거나 모두 해저 확장과 섭입대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맞지. 기본적으로 판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다음 3번 갑시다. 퇴적구조. A는 4층이지.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퇴적물이 이동하는 퇴적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 B하고 C의 경계면을 보세요. B하고 C의 경계면에서는 건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속에서 퇴적된 지층이 건조한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 형성되는 거. 근데 요거 위로 볼록이지. 역전이야. 뾰족한 게 위에 있어. 역전이야. 이건 지층이 전체적으로 역전된 거야. 알겠어요? 원래는 지층이 이 순서로 형성이 돼야 되잖아. 아래쪽 A가 먼저 B, 그 다음 C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층이 역전됐으니까 실제로 퇴적된 순서는 A, B, C가 아니고 C, B, A 이 순서로 퇴적이 됐다는 얘기야. 역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ㄱ번 퇴적 당시 물이 흐르는 방향 퇴적물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퇴적구조는 4층리 그러니까 A 맞죠. 그리고 C의 퇴적구조는 수심이 깊은 바라에서 수심이 깊은 바라면 점위층리가 돼야 돼. 알겠어? 권열은 건조한 대기 중에 오히려 노출된 거야. 이게 땡. 그 다음에 생성 순서는 C, B, A 역전 따져야 되는 겁니다.